한국방송통신사 경기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관내 기업과의 소통 행보를 위해 굳은 날씨 속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기업 건의사항 정치와 소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박윤국 시장은 이민영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양영근 선당동장, 정충호 하수시설팀장과 함께 자작동 왕방상공단에 입주한 세화레더를 방문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친 박 시장은 지난 1년간의 역점사업 유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단의 수건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완료 추진과 노후화된 도로보수를 약속하고 이어 시에서 기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화레더는 PVC, PU, 가죽원단의 폴리우레탄 코팅을 하는 업체로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표창과 인증을 받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진석 대표는 20년간 포천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최근 들어 교통 및 접근성이 좋아져 타 지역업체와의 회의도 부담없이 초대할 수 있다며 포천시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